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전해자입니다. 장은 끝났어요. 코스피는 2,501.53. 드디어 2,500선 다시 돌파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그렇게 돌아왔으니까. 개인들 1,372억 외국인 3,400원 매수했고 우리 기관 애들이 3,560원 매도를 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한 3,400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900원 올랐습니다. 1.39% 올랐고 하이닉스 0.79, 삼바 0.39, 그리고 우선주 1.09% 올랐습니다. 네이버 2.18, 카카오 4.1, 그리고 삼성물산 2.3% 올랐네요. 반면에 LG엔솔은 1% 빠졌고 LG화 0.1, SDI 2.1, 현대차 2.2, 기아 2.4, 포스컬딩스 2.58, 포스컬 뷰챔 1.47% 빠졌습니다. 그리고요 코스닥은 842.83, 0.87% 빠졌고 개인들이 3,950원 매수했는데 외인들하고 기관들은 좀 팔았네요. 에코프로비엠이 한 0.9% 빠졌네요. 셀트리니스기 0.86, LNF 3.99, 셀트리니스기 1.69, 알테오젠 1.8% 빠졌고요. 포스코DX 6.6%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먹은 에코프로가 한 2.9% 올랐고 HRB 1%, 카카오게임제 0.8, JYP 2.5, 오스템 0.1, 파라비스 0.5, SM 0.9, 케어젠 2.6 이렇게 올랐습니다. 아주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장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민연금이 아주 재밌는데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이 지난 2월 말 기준 5%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지난해 약 80조 원가량 손실을 냈던 국민연금이 지난 2월 말 기준에서 46조 원 수익을 거두면서 절반 이상 회복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휴, 국민연금까지 박살나면 큰일 나죠. 국민연금에 따르니까 연초 이후 지난 2월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수익률이 4.99%로 잠정시켜됐는데 이는 전월인 지난 1월 말 수익률 2.74%보다도 2.26%포인트 계산된 수치고 전체 기금규모는 939조 670억 지난 2월까지 수익금은 45조 8천억 두 달 만에 지난해 손실 금액의 절반 이상은 회복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주식은 9.2%, 해외 주식 9%, 국내 채권 1.26%, 해외 채권 4.58%, 대체 투자 3.67% 나타났네요. 다만 대체 투자 자산의 수익률은 대부분 이자와 배당 수익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외화 환산 이익에 따른 것이고 국민연금은 연도 말 기준 했을 때 연일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연중 수익률에는 공정가치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연초 이후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기대와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로 국내외 증시가 반등해가지고 운영 수익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연방준비 지도의 추가 긴축 우려죠. 이런 우려가 부각이 돼서 상승폭이 제한됐고 국내 주식시장인 코스피 수익률은 연초 대비 7.89% 올랐고 글로벌 주식시장 상승률은 같은 기간 4.4%를 기록했어요. 또한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로 달러는 강세를 보였는데 해외 채권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평가액 발생했고 국고채 3연물하고 미국채 10연물 금류는 각각 7.5bp, 3.9bp 상승을 했네요. 원달러 환율 상승은 연초 대비 3.95%입니다. 참고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다행이네요. 또 계속 손질났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큰일 날 뻔 했어요. 상황이 요즘까지 썩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연예인 박혜경 가수인 것 같은데 보니까 가수 박혜경도 피해를 내봤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대로 돈을 맡겨야 하니 하라는 대로 핸드폰을 만들어 준 것이다. 내가 보니까 정신나간 여자 같네. 어떻게 스마트폰을 맡기고 그렇게 하노. 아무리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도 주고 휴대폰도 맡기고 뭘 다 맡기고 그럼 도대체 뭐 어쩌잖아 거야 도대체 하여튼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하여튼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누가 꼬신다고 하거나 돈을 뭐 불려줄게 돈을 벌여다 줄게 하면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달라고 해가지고 위임하거나 뭐 일임하는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아시고 어 투자를 통해서 한방에 돈을 벌겠다 떼돌불겠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절대 버려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그냥 꾸준하게 그냥 개미처럼 가면 됩니다. 계속 가면 돼.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한꺼번에 돈 벌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65,900원까지는 갔었어요. 갔는데 조금 밀려서 그렇지 그래도 65,500원 저는 65,500원까지는 갈 것 같더라고요. 최소한 65,000원에서 66,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래도 65,500원은 잘 버텨줬습니다. 역시나 외인들이 멋졌어. 어제도 390만주 정도 샀는데 오늘도 394만주나 샀습니다. 우리 외인 오빠들 들어왔고 이때다 싶어서 개인들은 265만주 팔았습니다. 개미들은 빨리 팔고 나가세요. 나갈 수 있을 때 개미들이 좀 떨어져 나가야 돼요. 많이 좀 팔고 나가고 우리 기간도 120만주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인 소진률이 51.80%네요.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외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좀 3년전자를 꾸준하게 매수했으면 좋겠고 이때 보니까 오늘 JP애들이 많이 샀더라구요. 189만주 많이 샀습니다. 메릴링치가 153만주 샀구요. CL이 22만, 월드만이 20만주 정도 해서 매수를 했어요. 반면에 CT애들이 147만주 정도 매도를 했죠. JP 32만주, 월드만이 9만, 그리고 모건스텐리 87,000 이렇게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고팔고 하겠지만 그래도 외인들이 삼성자들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모으겠어? 왜 사겠어요? 외인들이. 외인들이 바보일 것 같아요. 절대 바보 아닙니다. 멍청한 놈들 아니에요. 우리 개미들보다 더 똑똑하면 똑똑하고 정보력도 있고 자본력도 있고 모든 게 다 월등하답니다. 삼성자가 좋기 때문에 계속 매수하는 거예요. 공매도도 80만주 정도 됐는데 하여튼 국민들은 꾸준히 늘어나는 것 같고 우선주도 보니까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선주도 오늘 55,700원 55,700원 해가지고 막판에 종가요정 비스물이 한 게 나긴 나왔는데 제가 그랬지만 55,500원까지는 갈 것 같다고 했는데 충분히 갔고 55,700원까지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인들은 43만 8천주 기간이들이 한 2만 2천주 정도 매수했고요. 개미들이 46만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외인 오빠들이 들어와주면 과연 시티 애들이 한 22만주 샀네요. 승매수했고 시엘이 13만 버건스탠리 13만 골드반 13만 JP7만 해가지고 골고루 매수를 했고요. JP11만 그리고 메릴린이 6만 7천 매수를 했습니다. 지들끼리 사고 팔고 잘합니다. 사고 팔고 잘하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적절할 때 많이 좀 빠지고 조정받을 때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쌀 때 모으세요. 그때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외인들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